미국의 국채 2년 금리,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미국의 정책금리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미국의 달러가치의 관계를 보시면 기가 막히죠.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강세, 금리 떨어지면 달러 약세로 가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환율이 정말 떨어질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환율이 떨어지냐? 결국 이거죠. 네, 안녕하세요. 홍춘욱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다시 촉발된 경기론쟁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하반기 경제랑 자산시장에 대한 전망을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웨비나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 웨비나 준비하느라 많은 분들 애써주셨는데 제 개인 사정으로 이걸 또 안 하기는 어려워서 내일은 사무제에 지내는데 오늘은 회사 출근해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님, 부모님 살아생전에 특히 건강할 때 효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머님이 10년 전부터 치매가 시작돼서 특히 최근 한 4달, 5달은 거의 호스피스 병동에 계셔서 마음의 준비가 참 잘 돼 있다 싶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참 힘드네요. 그래요 여러분, 힘내서 오늘 또 하반기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된 경기론쟁 그리고 선행지표가 영향력이 역화된, 예측력이 역화된 이유는 뭔가? 더 나아가서 한국 경제, 자산시장은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 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물론 Q&A까지 한 시간 정도 예정하면서 오늘 강의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시작된 경기론쟁이라는 차트인데요. 이 차트에서 파란선이 좀 중요합니다. 이 파란선이 뭐냐 하면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가 뭐냐 하면 경제보다 좀 먼저 움직이는 지표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는 장단기 금리차, 소비자 기대지수 ISM 신규 주문, 신규 주택 착공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게 포함되고 특히 주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음용으로 표시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불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2001년 3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020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번에 굉장히 짧았죠. 그래서 이런 경기의 침체들이 나타날 때마다 보시면 파란선 경기 선행지수인데 이게 마이너스를 내려가고 난 다음에는 불황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검정색선이 뭐냐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죠. 미국 경제성장률 보시면 알겠지만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시기들이 다 불황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말부터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이 불황이 온다. 다들 공포에 빠졌습니다만 2022년 잠깐 성장률이 둔화되는 척 하다가 23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경제성장률이 아주 잘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 3분기도 한 2% 이상 나올 것 같은 성장률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죠. 그래서 제 블로그라든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우리나라의 다른 경제학자분의 동영상 또는 글을 지적을 하시면서 홍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데 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의 이름을 특정한 분의 이름을 거론하기보다는 경기 선행지수가 왜 안 맞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왜 대체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안 맞기 시작했는가? 그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단기 금리차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금리에서 2년 만기 국고금리를 뺀 거죠. 이게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가 파란선인데요. 78년부터입니다. 마이너스를 가고 난 다음에 불황이 옵니다. 회색이 불황이에요. 그래서 1980년에는 그 초유의 더블 딥 불황, 이중침침. 특히 이때는 진짜 힘들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때 그냥 초등학교,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가던 시절이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때도 그렇고 여기도 19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중반 2019년에 잠깐 갔다가 왔죠. 이런 식으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마다 불황이 찾아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찾아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의 불황을 모두 예측하는 데 성공한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틀릴 것 같다라는 거죠. 이 파란선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아직 불황이 찾아오지 않았고 이번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성장률들이 잘 나오고 있어서 올해도 불황은 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은 모르죠. 그렇지만 일단 올해는 불황이 없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파란선은 미국의 대출 증가율이고요. 대출 증가율과 장단기 금리차가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는 아니죠. 사실은 장단기 금리차가 14달 먼저 움직입니다. 오른쪽에서 래깅했다는 걸 오른쪽으로 당겼다는 뜻이죠. 선행한다는 뜻이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마이너스를 가고 미국의 대출이 줄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 가고 대출이 줄고 마이너스 대출 감소, 마이너스 대출 감소, 마이너스 대출 감소, 마이너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의 대출은 더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다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뭐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어떤 은행 SVB라는 은행이 파산하는 등 경제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은행들이 죄다 망하고 대출이 줄어드는 게 과거의 일반적인 패턴인데 왜 이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 오늘 이걸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뭐냐? 부동산 때문에. 이번 경기 사이클은 저는 미국 부동산이 되게 잘 나가는 사이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종종 뭘 추천하죠? 바로 VNQ를 추천하고 있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설령 성장률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미국 부동산은 좋아 보여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가? 그림 한번 볼까요? 파란선은 미국의 신축 주택 착공 뉴 하우징 스타트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주거형 건축물 착공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되게 부진한데 미국도 엄청나게 부진하다. 굉장히 집을 안 짓고 있습니다. 집을 안 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도 그렇죠? 집을 굉장히 안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이 오릅니다. 집값이 오릅니다. 왜 그러냐? 공급이 부족하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초원의 집 같은 옛날 제가 봤던 미국 드라마입니다. 미드 제 연식이 다 나오고 있는데 흑백 텔레비전을 놓고서 로라였나요? 아무튼 주인공이 로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초원의 집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을 좀 품었었죠. 넓은 들판에 있는 아름다운 하얀 집 그런 집들을 짓는 걸 미국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전에는 2008년 이전까지는 집들을 전부 단독주택을 짓었어요. 근데 집값이 폭락했죠.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시티, 뱅커브, 아메리카 등등 수많은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국용화됐습니다. 다 망했죠. 그런 다음에 주택이 새로 지어지기 시작한 게 2011년, 12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정체 미국의 주택 공급을 주도했던 데가 어디냐 하면 연기금들입니다. 전 세계 국민연금을 비롯한 한국의 국민연금 등 수많은 연기금들이 미국의 주택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임대료가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신축주택 착공이 계속 없어지는 가운데 새 집을 짓기만 하면 임대가 잘 되는 환경이 도래했던 겁니다.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때 지었던 집들 대부분이 뭐를 지었냐면 한국의 아파트, 미국에서는 콘도라고 불리는 집들을 지었습니다. 왜? 임대가 하기 좋으니까. 똑같은 집을 그냥 찍어낸 거죠. 실제로 이런 집들은 많이 많이 지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좀 살만한데 경제도 좀 좋은데 나 옛날같이 로라가 나왔던, 살았던 초원의 집 같은데 단독주택 짓고 살고 싶은데 집이 없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 지어놨던 신축주택은 아닌 이제 구축이 됐지만 이때 지어놨던 단독주택들에 대한 선호가 엄청나게 강한 거죠. 미국 사람들은 전형적인 미스매치가 벌어지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전부 다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길 바라는데 도생, 지산, 오피스텔, 아파텔 등등 수많은 다른 유형의 집들을 규제를 피해서 지었.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때 지은 건 단독주택. 이때 지은 것은 다가구 주택. 또는 아파트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미국 사람들에게 해소될 수 없는 갈증을 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빌라나 아파텔보다는 나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 라고 외친다면 미국 사람들은 단독주택 주세요 하는데 단독주택이 없으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미국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빨간선 봐주십시오. 이 빨간선이 뭐냐면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률. 그리고 파란선이 사람들의 소비. 어때요? 집값이 폭락할 때, 집값이 폭락할 때, 집값이 살짝 폭락할 때마다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집값이 막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 중이고 인플레를 감안한 성장률로 보면 한 4, 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파란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최근에 계속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발표됐던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 그러니까 소매 판매도 엄청나게 잘 나죠. 지난달 대비 1% 넘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뭐다?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여기다 저금리가 앞으로 시작된다는 그런 기대까지 있다는 걸 생각하면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여기다가 금리까지 인하된다면 파란선이 뭐냐 하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인데 이건 월별 데이터니까 7월달까지 데이터인데 8월에 금리가 거의 6% 초반까지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이 말은 뭘 뜻하냐? 미국의 금리가 떨어질 때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미국의 금리가 떨어질 때마다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의 속도가 지연되거나 또는 가격의 상승으로 전이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미국 주택시장이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러면 뭘 사야 되냐? V&Q. 또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 저는 더 선호되는 자산이 미국의 모기지 채권에 투자하는 MBB. MBB가 뭐냐 하면 미국 모기지 채권 이템. 이런 데다 투자를 하면 금리 한 6%가 앞으로 만약 5%까지만 떨어져도 듀레이션이 지니까.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의 상승 탄력이 크기 때문에 더 이득을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모기지 채권도 좋은 상황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집값이 빠졌다. 왜 그랬냐? 그때는 연체율이 엄청났다. 파란선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몇 퍼센트까지 갔냐면 12%까지 갔습니다. 우리나라 2002년에 카드버블 때 카드버블 붕괴될 때 신용카드 연체율이 10% 넘었었는데 미국은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이 10%가 넘었다. 정말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죠. 그걸 이제 그때 버넨키가 양쪽 하나에서 살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파란선 봐주십시오. 쭉 떨어져서 지금은 역사상 최저 연체율이.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역사상 최저다. 따라서 미국 사람들 부동산 시장은 되게 안정적이다. 즉 주택의 공급도 좋고 거기다가 더 나가서 연체율도 낮다. 그러니 미국 집값이 오르는 거고. 미국 집값이 오르니까 역주의 시장이 흔들흔들하더라도 경제가 잘 버틴단 말이에요. 그게 참 부러운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주택시장이 엄청 강하지만 일단 미국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택시장이 왜 이렇게 강합니까? 질문이 나오는데 바로 저는 이민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이번에 주택시장이 폭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면 트럼프 때는 주황색 영역이죠. 트럼프 때는 미국의 불법 이민, illegal immigration이죠. 불법 이민자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집권한 다음부터는 불법 이주자가 월 20만 명씩 들어오고 있다. 걸리고 있다. 체포된 사람이 20만 명 체포됐고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민에 성공했겠죠. 결국 공급 부족. 낮은 연체뿐만 아니라 이민이 재개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미국의 남서 국경, 텍사스 국경을 통해가지고 멕시코 사람들이 월 체포된 사람이 20만이니까 한 50만 명 이상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체 경제의 노동력의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젊어요. 왜? 저 힘든 국경을 넘어서 텍사스에 마련돼 있는 트럼프 때 만들어졌던 장벽을 넘어서 온다라는 건 일단 젊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네, 영어가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미국의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남서 국경 지역으로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죠. 그럼 남서 국경 지역으로 왜 이렇게 많이 몰려드냐? 바로 그 지역에 제조업 직접 투자가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산은 미국의 공장 건설입니다. 즉 공장 안에 들어가 있는 설비가 아니고요. 공장입니다. 공장.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죠.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추가적인 설비들을 지어야 되겠어요. 공항, 병원, 폐수처리, 주거용 건물 등등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3배 늘었다. 트럼프 때는 꼼짝도 안 하던 외국인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만 3배 늘었다는 거죠. 이게 뭐 때문이죠? 인플레 감축법. IRA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경기가 좋은 게 주택시장이 좋기 때문이고 주택시장이 좋은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의 IRA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미국으로 어마어마한 이민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미국의 멕시코, 아이리지오나, 뉴멕시코를 비롯한 남서 국경 지역이 흥청망청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남서 국경 지역이 흥청망청하는 이유는 IRA, 인플레 감축법 때문인데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죠? 인플레 감축법을 폐기하겠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난주부터 왜 그렇게 강한 반등을 보이냐. 트럼프랑 그리고 파멜라, 카멜라, 카멜라 사이에 지지율이 역전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착륙은 가능성 굉장히 낮은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이 사람이 진짜 외국인 이민 온 사람들 다 추방하고 미국 남서 국경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IRA법을 폐기해서 미국으로 직접 투자를 스탑시키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자신 없는 거죠. 이런 정치적 리스크에다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좀 잘 안 나온 게 허리케인 때문에 잘 안 나온 게 미국 주가 폭락의 최대 원인이었다는 거죠. 반대로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이런 정책은 안 하고 더 나아가서 또는 카멜라가 이긴다 그러면 경기는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현재로서는 경착륙 가능성은 없다. 다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정말 이 사람이 자기 신조대로 해버린다라면 그때는 불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건 아직은 모를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뭘 사라. 카멜라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둘 다 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무 상관없는 자산이 뭐죠? 미국의 모기지 채권이랑 그리고 미국의 주택시장 관련돼 있는 VNQ를 비롯한 SCHLG를 비롯한 바로 미국의 리칠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자산들을 사라고 제가 권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논리가 정연하죠? 그래서 제가 미국 주택시장 되게 좋다. 그리고 트럼프가 설령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는 필수적이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나 붐도 남서 국경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금리만 떨어지면 더 옮겨붙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 다만 경기가 좋아질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얼마나 될 것이냐? 저는 일단 올해 3번은 하지 않겠나. 9월, 11월, 12월 3번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4.75까지 떨어지는 거죠. 올해 중에.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오늘 잠깐 이야기했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가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의 세주로 집중되는 이유는 여기 에너지가 많다는 거죠. 특히 최대의 태양광 발전 지역인데다가 여기다 쉐일 오일 붐에 진원집니다. 그렇게 오클라우마까지 하면 내게 빅포가 되고요.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쉐일 오일이 묻혀있고 생산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역사상 최대치를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곡물 가격이 떨어집니다. 엘리니온이 뭐니 해가지고 막 덥다고 난리지만 전세계 곡물 가격은 폭락 중입니다. 왜 폭락 중이냐? 국제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바이오 디젤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수많은 주요 국가들은 친환경이라는 브랜드를 딱 이렇게 붙이고 있는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막 급등하는 시기에는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네, 곡물 가격도 급등합니다. 밀, 콩, 뭐 더 나가서 옥수수, 대두박, 뭐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쪽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하는 거고 반대로 국제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바이오 연료에 대한 어떤 수요들도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제재 가격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고 특히 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다시 2020년에 전저점 근처까지도 지금 가 있는 상황이니 전세계 물가가 오르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요인이 뭐죠? 외국인 이민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으니까 미국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임금 바로 생산성 대비 임금인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게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곧 마이너스 갈 것 같죠. 이만큼 단위 노동 비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단위 노동 비용이 뭐냐? 제가 그냥 비유를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 중에 3년 전에 제가 창업할 때 뽑았던 직원 중에 한 명이 되게 열정적이고 일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연봉을 좀 올려줬어요. 예전에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다면 그 최저임금보다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본다면 중위임금 정도까지 올려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3명 몫을 하네? 그러면 이 사람 연봉이 비싸요? 안 비싸요? 저는 내년에 또 올려주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3명 몫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연봉 3명 몫에 연봉을 줘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런 게 바로 단위 노동 비용인 거죠. 즉 임금 상승률과 생산성의 변화율을 차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오르는 속도보다 더 많이 물건을 만들어낸다면 이 사람에게 주는 임금은 하나도 아깝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종종 존재합니다. 옛날 홍대리 여기 있죠? 90년대 후반 제가 증권사에서 다닐 때 별명이 홍엑셀이었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홍대리 해! 하고 불렀어요. 저는 네 과장님, 부장님, 팀장님하고 가서 그 부장님, 팀장님 그리고 본부장님의 컴퓨터에 생긴 문제를 제가 다 해결해 드렸죠. 대부분 엑셀 그리고 뭐 또는 그때는 윈도우 문제였죠. 그런 걸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다 해결하고 또 주변의 네트워크도 좋아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고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리 연봉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쌌어요. 그래서 그때 리서치 센터를 다 날려버리는 구조조정이 시작됐을 때도 저는 안 잘렸다. 왜? 얘는 몇 사람 몫을 하니까 얘를 자르면 답이 없다. 그리고 얘는 연봉도 여기서 제일 낫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연봉을 제때 안 올려주더라고. 그래서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저희 떠돌이 인생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로 일하고 있는데 여기가 제 인생의 열두 번째 직장이다. 31년 동안 경제분석가 생활을 하면서 열두 번째 직장이니까 평균 2년 반마다 직장을 옮기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게 이니까 바로 연공서열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사람 몇 명의 몫을 하고 있는데 대리 연봉 테이블에서 무작정 못하니까. 게다가 그때는 또 IMF 때라고 보너스 다 반납하고 있던 시절이니까 못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죽게 하는 대로 옮겨 다니기 시작해서 떠돌이 인생이 장떨뱅이 인생이 됐다. 그러다가 제가 회사를 차렸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런 단위노동 비용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올해 미국 물가는 2% 초반까지 지금 2.9%인데 저는 2%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이고 최소 3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연내 75BP 인하 가능성. 그래서 이 빨간선이 미국의 이념을 국고금리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가 지금 4%예요. 그 말은 앞으로 2년간 정책금리 평균이 4%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정책금리가 4%가 될 거다라는 걸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연말 금리가 얼마다? 4.75. 그리고 내년 연말에는 저는 4%도 깨질 것이다. 그래야 이 숫자가 맞아요. 굉장히 앞으로 많은 금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다음은 중국 경제. 세계 경제 이야기하면 중국 경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망조가 들었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디플레이터가 뭐냐 하면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가 더 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이렇게 5분기 연속 물가 마이너스. 그래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이후 처음으로 지금 디플레이. 심각한 디플레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디플레를 겪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지가 폭락 때문이죠. 노란 선은 기존 주택 판매 세컨드 핸드니까 기축. 이거는 신축. 검정색 선은 신축인데 둘 다 다 폭락 중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저는 앞으로 살아날 수 있다. 왜 그러냐. 여기 나와겠죠. 빨간 선이 뭐냐 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를 들어요. 이 빨간 선이 2.4%에 있는데 이제 곧 떨어지겠죠.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게 해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역전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더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돈이 덜 빠져나가겠죠. 더 높은 금리를 찾아 나가고 있던 중국에서의 자금들 특히 부자들의 돈들이 해외로 엄청나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이 빨간 선이 환율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던 환율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죠. 특히 8월 달에는 위엔화 환율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빨간 선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위엔화 환율이 떨어지고 위엔화 환율이 떨어질 때 해외로 빠져나가던 돈들이 돌아오는 거니까 빠져나간 돈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통화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 살아나냐? 저는 이건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이 대폭적인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중국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주가 폭락 국면에서 중국이 제일 덜 빠지고 괜찮은 거 봤죠? 그런 것들이 여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국 경제 전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한국 경제 우리나라도 역시 물가는 떨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 빨간 선 봐주십시오. 이 빨간 선이 근원 물가인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입 물가 상승에 부행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공산품들은 물가가 늘 안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물가를 좌우하는 것은 곡물 가격이에요. 곡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인데 그 곡물 및 에너지 가격은 해외에서 수입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가 출현하면 그 뒤에 우리나라 물가는 대체로 안정된다. 이런 것들을 연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 물가가 아직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쭉 떨어지진 않지만 서서히 2% 안쪽 특히 근원 물가는 2% 밑으로 곧 내려가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가의 하락 가능성이 높아질 때 파란 선이 소비자 물가입니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질 때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8월 22일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네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다. 쪽인데 안 하는 가능성도 높죠. 일단 안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지금 인하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이죠. 바로 GDP 대비 가계대출의 비중 가계부채의 비중입니다.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 선은 가계에다 비용리단체까지 이거는 순수한 가계신용 둘 다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늘어서서서 드라버리지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이 드라버리지가 뭐냐? 대출 회수 중이다. 왜 대출을 회수하냐? 예금이 빠지기 때문. 예금이 왜 빠지냐? 예, 바로 새마을금고 뱅크런 때문이다. 22년, 23년부터 뚝뚝뚝뚝 예금들이 2금융권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2금융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2금융권 중심으로 대출도 줄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2금융권 중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데는 어디밖에 없다. 카드사밖에 없다. 카드사들이 금리가 18% 정도 되는데 거기 대출로 밀려간다라는 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걸 뜻한다. 제발 좀 금리나 하자. 그런데 안 할 수도 있다. 걱정됩니다. 수출 경기는 나쁘지 않다. 미국도 경기가 좋은 데다가 중국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좀 걱정이죠. 빨간선은 구리 가격이고요. 파란선은 우리나라의 수출 금액 지수인데 안타깝습니다. 구리값이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다. 6월부터 급락 중입니다. 왜 그러냐.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발생했던 어떤 결제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중국이 계속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경기가 대단히 어렵다 보니까 그쪽에서 수요가 되게 둔화된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중국이 경기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구리값도 다시 반등할 수 있어서 현재로는 일단 반도체 주식이 좀 후달린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미국이 좋다. 근데 최근에 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미국 주식은 또 환차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은 투자가 분산을 하지. 어디 하나 올인하는 건 되게 리스크가 있는 국면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가치의 변화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그림이 나와 있죠. 파란선은 미국의 달러가치 파란선 보이시죠? 그리고 빨간선은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거꾸로 쓴 것 같은데? 빨간선이 달러가치고요. 그리고 파란선이 우리나라 환율입니다. 제가 거꾸로 썼어요. 이런 오타를 내다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미국의 달러가치가 최근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중이어서 우리나라 환율이 한 1330원까지 빠졌죠. 환율이 왜 빠졌냐? 미국 달러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 그림이 금방 보여줍니다. 최근 달러 약세의 원인은 어디냐? 혹시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 때문에 그런 거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지지율을 보고 있으면 트럼프가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여기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당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대만은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빼앗아 갔어요. 우리는 얼마나 멍청한가요?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모두 가져갔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보험과 다르지 않다. 왜 우리가 이걸 해주냐? 이렇게 반문해요. 결국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관세도 관세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다. GDP가 마이너스 23%를 기록할 거라고 블룸버그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역시 반도체 산업의 충격이 너무나 클 것이다. 그냥 전면적으로 가동이 중단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바로 TSMC 그리고 UMC가 전 세계 파운드리 산업의 한 8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중단되는 순간 전 세계 대부분의 디지털 디바이스의 생산이 중단되는 그래서 우리가 암만 D램 잘 만들고 랜드플래시 잘 만든다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AP나 GPU 생산이 어려워지는 순간 우리나라도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환율이 정말 떨어질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환율이 떨어지냐? 결국 이거죠. 미국의 국채 2년 금리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미국의 정책금리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거랑 파란선 미국의 달러가치의 관계를 보시면 기가 막히죠. 잘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떨어지면 미국 달러 약세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강세 금리 떨어지면 달러 약세로 가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20년 초반처럼 미국 금리 떨어져도 달러가 강세를 갈 수 있는데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거죠. 즉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전자산 선호는 약하니까 환율이 좀 더 떨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선거전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자산시장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폭락의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면 저는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폭락했다가 헤리스가 새로운 대선 후보로 지명된 다음에 안정되는 중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 나스닥 백지수가 폭락할 때 이 정도 폭락하는 게 폭락입니다. 여기 여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0년 정부 통신 거품 붕괴 그래서 최근에 빠진 건 사실 빠진 것도 아니다. 이 정도를 두려워하시면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차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주식 시장이 왜 좋아졌냐? 여기 나오죠. 8월부터 서서히 헤리스랑 트럼프 사이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들 특히 최근에 나온 지지율 조사가 더더군다나 헤리스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지지율 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동평균이니까 이런 식으로 헤리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 예, 증시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6년 이후에 매번 선거는 박빙승 부정이고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대선의 영향력이 커졌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상원, 하원인데 이게 이제 빨간 선이 공화당, 파란 선이 민주당인데 두 정당에 있는 상원의원, 하원의원 간의 정치적 의견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도 그렇죠? 정치적 의견 격차가 되게 많이 벌어지게 되면 합의에 따른 정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합의에 따른 정치가 사라질 때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 대선전이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제발 트럼프가 안 되기를 빕니다만 뭐 또 모르죠. 트럼프가 막상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아 그때 내가 저기 비즈니스 위크와 인터뷰했던 거 나다 그거 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이러면 또 오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액 시장, 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한다?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V&Q 두 번째가 뭐죠? MBB 세 번째가 뭐죠? 한국 국채 제가 왜 미국 홍 박사님은 왜 미국 국채 안 사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던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죠. 연말로 가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때는 환율이 떨어질 테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해외 자산의 특히 채권은 금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어쩌면 환차선이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한국 국채를 좋아합니다. 네 번째로 좋아하는 자산은 뭐냐고요? 골드 왜? 전쟁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골드를 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순서 V&Q, MBB, 한국 국채, 그 다음이 골드 어? 주식 다 빠져있네요? 라고 질문하셨겠지만 여러분 다 어차피 주식 오버 웨이트잖아요? 그러시니까 저는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그런 자산으로 좀 이렇게 분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 자산에서 제일 좋은 건 뭐다? 부동산 네 오늘 부동산 강의였다라는 걸 이제 안 하셨죠?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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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자신 없다 아직은. 그래서 미국 쪽에서 뭔가 화끈한 변화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부동산이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살기가 힘드니까 VNQ.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죠. 파란산이 주택착공, 주거용 주택착공인데 이게 착공이 증가한 다음에 한 2, 3년 지나면 항상 집값이 빠져요. 왜? 입주 물량이 그때 쏟아지는. 그래서 둔주 입주가 지금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택착공이 지난 2022년부터 23, 24. 거의 2년 반 동안 내내 마이너스권을 만들고 있으니까 입주 물량이 없다. 입주 물량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세가 오른다. 전세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갭 투자가 증가한다. 그럼 집값이 빠지기는 힘들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홍 박사가 우리나라 국내 자산에서 제일 좋은 건 국채고 그 다음이 부동산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리스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주택시장은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하고는 뭐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저는 우리나라 주택은 경기 사이클을 되게 많이 타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을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란선은 철근 가격 그리고 빨간선은 석탄 가격인데 둘 다 다 지금 대폭락 중입니다. 여기다 요새 팀버, 목재 가격까지 폭락 중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건축 자재들의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요새 분야가가 높아지죠? 마진을 높이는 중. 이해 되시죠? 그래서 마진이 높아지면 대형건설사, 지방부동산 PF에 안 걸려있는 대형건설사 위주로 다시 수주가 늘겠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늘겠냐?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를 좋게 보지만 선별이 필요하다. 지방부동산 PF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정책금리와 주택가격의 관계인데 빨간선은 정책금리, 파란선은 주택가격인데 오른쪽이 역전됐어요. 금리 인상되면 집값 폭락, 금리 인상 집값 하락, 금리 인상 집값 하락, 금리 인상 집값, 금리 인상 집값 하락 이걸 좀 잘 아신다면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가 저는 올해 두 번, 올해 두 번 봐요. 한국은. 그러면 금리 두 번 인하되면 주택시장은 좋아 보인다. 그래서 채권을 사던가, 근데 채권금리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집도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전망하는 거고요. 수출, 좋아요.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중국까지 저는 올해부터 내년 사이 중국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진다고 보는 쪽이니까 우리나라는 좋아요. 근데 아직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 역사상 최고치를 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그냥 주식시장이 나쁘진 않는데 아주 그렇게 매력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여건 아니냐. 정리합니다. 제일 좋은 건 미국 주택, 그 다음에 미국 모기지, 그리고 한국 국채, 한국 부동산, 골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주식은 잘 모르겠다. 왜? 트럼프가 될 수 있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구글 가서 뭘 찾냐면 트레이딩. 트레이딩. 이렇게 오타가 정렬하죠?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죠?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를 가면 커머디티에 뭐가 있냐면 골드 밑에 카퍼.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면 반도체 다시 사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저항선이 여기죠. 4.34. 여기 돌파하면 반도체가 추가로 날아갈 수 있고 그러면 저는 뷰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되게 안 좋습니다. 이 차트가 왜 중요하냐? 바로 코스피랑 같이 비교합니다. 코스피. 그리고 좀 한 10년 정도로 해볼게요. 너무 짧아요. 지금은. 어때요? 똑같죠? 네. 우리나라는요. 구리값하고 같이 가요. 왜 그러냐면 구리가 가전제품, 전기차, 고속철도에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리값이 오른다. 우리나라 반도체나 우리나라 경제도 나쁘지 않다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죠. 재밌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거를 한번 살펴보자. 그렇죠? 그래서 역시 아까 봤던 것처럼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가면 다 있다. 제발 이거 사이트 좀 잘 익혀서 좋겠어요. 그래서 컨트리를 가면 제일 위에 있는 나라가 미국. 그래서 미국 가서 뭘 찾으면 좋다? 레이버 마켓. 그렇죠? 노동시장이 제일 지금 중요하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이니셜 잠 리스크레임. 오, 요새? 그렇죠? 급격히 줄고 있다. 이 추세가 앞으로 계속 되느냐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 발표되냐? 나와있죠, 22일에. 아하, 잭슨홀 컨퍼런스가 나오는 그 시기에 발표가 된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또 더 줄어든다. 미국 시장 아주 날아가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우리나라 수출은 매월 1일 날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에 발표가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때? 강의 좋으셨나요? 저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라 그랬죠?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쭉 가서 이야기하자면 쿠퍼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고용지표들 어떻게 되는지 잘 봐라. 한국 수출도 좀 봐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상황대로만 간다라면 미국 부동산이 제일 좋아 보인다. 미국 리치가 제일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미국 부동산이 제일 좋아 보인다. 그 다음이 미국 금리 떨어질 테니까 미국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니까 MBB. 그 다음으로 골드. 한국 국채. 한국 부동산. 좋아 보인다. 주식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꼭 봐라. 구리값 꼭 봐라. 그래서 아까 띄워놨어요. 구리. 구리값 꼭 보세요. 한 번 더 보세요. 요새 좀 반대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 얘가 요정도 넘어서면 저는 또 반도체가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국 지표들도 함께 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제 강의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경착력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트럼프가 되면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을 때에는 저는 베팅은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간이 작다. 작년처럼 이럴 때 주식 안 사고 뭐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죠. 작년 이만께 제가 그런 이야기했죠. 지금은 자신입니다. 왜? 트럼프가 보통 아니다. 이상하다. 이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